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나비 부인 말이에요. 이거 좀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가 유가 나오고 8.15 광복절인데 일본의 계획이 나오고 이건 싹 기분 좋지 않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한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정말 도둑맞으면 개도 안 짓는다고 하여튼 뭐든 일어나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상황이 중첩적으로 진행이 돼서 벌어졌습니다. 사과를 전체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사과하고 다시 방송을 통해서 사과하고 임원회 통해서 제가 또 사과하고 해서 이유가 뭐든 간에 그런 방송이 하필 또 광복절 아침에 방영된 데에서는 더 변명의 여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적인 부분에서 대개 엘리트적이지 못해서 그런데 나비 부인에 대한 줄거리 아십니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 저도 이번에 새로 봤습니다. 일본 찬양하기보다는 비하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갔다.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동정심이죠. 관객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이게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로 친일에 대한 프리엠을 갖기 위해서 그러한 문화전쟁을 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저는 왜 달리 보냐 그러면 굳이 KBS가 굳이 8월 15일 날에 굳이 여당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논란에 세 줄 소지가 충분하고 다분한 이걸 왜 방용합니까? 난 이 모든 게 업무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도 혹시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야말로 이번에 경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직무들이 합쳐지느냐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정쟁에 부담될 일을 지시할 일도 있고 또 KBS가 지시를 받을 위치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가회가 8월 15일 날 뻔젓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정부 여당과 KBS는 방송에 대해서 공격을 당하고 친일 프레임을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이거 왜 맞지도 않아야 될 멸을 맞아야 되는지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요. 지금 친일 프레임 이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먹고 사는 문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요즘 독도 지우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독도. 가만히 있는 제 지역구를 왜 걷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참 웃을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김우영 의원님도 지적이 있으시고 또 이런 말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공적 라인을 통해서 경위를 파악했지만 특별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빨리 밝혀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서로 오해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친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쯤 고리타보라는 얘기입니까? 뭔 친일입니까? 그럼 다음 사진은 찍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